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폭설 한파 속 나흘째 실종입니다. 실종자 찾고 있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죠. 지난 16일 광주 북구 7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나선 뒤에 실종됐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중학생 정창현 군. 지난 주말 광주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경찰도 실종 경보 문자까지 발송을 했는데요. 앞서 보신 흐릿한 지금 보시는 저 영상 이건 실종 당시의 인상착이고요. 검색, 녹색 섞인 패딩 차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사진은 정창현 군 아주 중학생인데도 앳된 얼굴입니다. 신고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걱정이 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에 광주 북부경찰서가 광주 북부의 7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3살 정창현 군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창현 군은 이날 오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창현 군은 키가 151cm, 또 체중은 36kg으로 다소 마른 체형입니다. 실종 당시에는 감색과 녹색이 섞인 패딩을 입었고요. 헤지스 가방을 맺고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폭설이 내려서 경찰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제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창현 군과 비슷한 학생을 발견하신다면 경찰 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쯤에 어떤 한 찜질방에서 이렇게 행적이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쪼록 지금 나가는 정군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꼭 182번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